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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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져! 도망져! 마야광이 돌아온다! 아니야! 딴차야. 얘는 죽여야 돼. 이거 저격이다. 저 방글러나 방글러! 아니다. 와잇! 와아!! 와아! 와아!! 한 명은 길 건너 아파트에 내렸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죽었던 곳 바로 그곳 무섭습니다 적을 죽이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혼자 있는 기분입니다 적 보이십니까?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능선 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란핀 보이진 않습니다 제일 처음 봤던 적들도 안보입니다 배율이 없다 생각보다 걔들이 털게 없어 가지고 저희 쪽으로 넘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중간 센터 어딘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쵸 저는 더 상행을 해보겠습니다 저 인자기장 하러 뛰어가고 있습니다 저 또 뛰고 있습니다 아까 요쪽 근처에서 싸웠었는데 지금 일단 뛰면서 겁나게 살펴보고 있어요 아 저쪽에 레드존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아 맞구나 레드존이 그 다음에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또 똑같은 질문이네요 서른 두 살이시죠 두 살이네 음 이거 나 돌멩이는 빠꾸르 안되나 빠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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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건 안됩니다 안되네요 그냥 올라옵니다 됩니다 어허 빠꾸르 아이씨 저는 단축키 받고 나서 계속 빠꾸르만 누르면서 앞으로 하면 되는데 됩니다 아이씨 오 미니버스 올라왔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제가 그쪽으로 가겠어요? 이거 안닿는데 이거 안닿는데 야허 아 좋아 나이스 배율 미니 14 있는데 쓰는게 좋을 겁니다 팔 배율 하나 더 있습니다 미니 14를 쓰겠습니다 네 얘들 파밍 엄청 잘됐는데요 네 미니버스가 좋은게 뭐냐면 이렇게 맞아도 반피밖에 안가졌어 음 근데 차타고 갈 필요가 아 가야겠네 차타고 가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진통자랑 먹겠습니다 어 차타고 먹을 수 있습니다 차타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네 차타고 빡빡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와우 오프로드 차 덜컹거리는 상황 빼고는 드링크 구급상자 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덜컹거리면 풀립니다 그래서 오프로드에서는 먹기 힘들고 그냥 그 도로 다닐때는 먹을 수 있습니다 도로 제가 드링크를 먹으려고 시도를 계속하는 중인데 이런 선악지형이 전에 안됩니다 어 어 어 어 됐습니다 이거 비행기가 터졌네요 아 그냥 가야겠네요 지영 그런게 되네 저 백방향 멀리 왼쪽으로 차가 한 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왔던데 우리 왔던 길 우리 왔던 길 뒤 제가 하는 방향은 반대쪽 230 소음기 위치파가 안됐어요 아직 네 잠을봤나 200에서 230쪽에서 쐈거든요 오른쪽 오른쪽 돌고 있어요 285 확인 바로 근접 오케이 한 명 다운 오케이 어 자기장 하네 250x2 자기장 하네 두 명 왼쪽으로 뛰고 있어요 왼쪽으로 뛰고 있어요 오케이 확인 나 풀텐데 오케이 기절 하나 더 확인 했음 오케이 못했음 뒤에 같은 지역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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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흠흠흠흠 여기에 AR 소음기 있습니다 저 M4 풀파치입니다 소음기 켜겠습니다 남쪽 지형이 안 좋은데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멀리서 쏴요 오케 와 에따 에미샌데 왼쪽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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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5 15 16 15 20 20 20 달려야될텐데 눈쟁림 쏜겁니까? 네 두명 다 겨울 쏘고있습니다 지금은 안쏘네요 네 각 쬐고있는건지 달리는건지 몰라서 일단은 무빙치고있습니다 일단 겨우 인자기장정돈 한거같습.. 돌에 차있습니다 저 아직 쏘고있습니다 네 두놈다 또 딴데소리가 납니다 인자기장에 차 한대있습니다 그거 타야됩니다 저희 무조건 뒤에 저건가? 계속 졌습니다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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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밖에 저 뒤요? 165 제기준 165 남쪽 오케이 체크 오케이 기절 한명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길리 나이스 정말 먹고싶은데 먹고오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일로 오세요 잠깐만 나갔다와 보겠습니다 풀 도핑하고 잠깐만 나갔다오겠습니다 일단 한반만 한 팅 맞아보고 와 아프다 네 그냥 나가야겠네요 그냥 나가야겠네요 인자기장을 아주 살짝 못했는데 중간에 저기 집들지역은 너무 위험합니다 연료가 없네요 이차 그 수스를 먹었다 유아 어 저 카우팔 소원기 굉장히 가까운데요 무섭습니다 저도 인자기인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 언더기도 있습니다 30방향 이거 잘못 쏘면 30 자기장 위에서 절수 오겠는데요 그러니깐요 지금 보고까지 떨어져서 더 어그로 끌립니다 지불 들어가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네 집안에 카우팔 소원기 있습니다 쏩니다 우리 쏘는겁니다 집안에서 오케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에 쏩니다 이거 진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기절 아 제발 한대만 맞지마 왼쪽 에미사 보인다 왼쪽 에미사 보여요 어 내 후라이팬 제가 에미사 견제하겠습니다 나이스 클리어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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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습니다 드링크 한게 더 에미사가 위치팍 됐습니까 돌 뒤에 있습니다 300방향 큰돌 엄청 큰돌 자기장 바퀴인가요 저기가 지금 바퀴죠 누워있습니다 한 놈 나무 뒤에 능선 뒤에 300 오토바이 한 명 돌고 있습니다 백방향 아까 우리 30방향 언덕에 있던 애들 세웠습니다 백방향 제가 카우팔 보겠습니다 이놈 스나놈들 알겠습니다 밑에 밑에 우리가 왔던 길 네 이렇게 두 파티거든요 스나 파티 하고 개들 넘어온 파티 저희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누우시면 절대 안 돼요 일단 스나 파티 왼쪽으로 돌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중 제 기준에서 210 아까 전에 우리가 내가 제가 있었던 큰 나무 4개짜리 큰 나무 2개 작은 나무 2개짜리 저쪽에 하나 약먹은 듯하고 자기장 30초 쟤도 우차피 와야되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클리어하겠습니다 스나 파티는 무조건 와야됩니다 다 죽었죠 이렇게 밑에 두 명 살았습니다 그럼 한 명 남았습니다 어? 그렇네요 한 명 한 명 아까 전에 제가 봤던 거 210 뒤에 저기 있던 거 오토바이 타고 놈들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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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깁니다 210 210 여기여기 까꿍 까꿍 여기 저기장 옵니다 까꿍 준비합니다 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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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저기 섭둑 섭둑 오케이 아하 치킨 아하 막판 치킨 깔끔하게 먹어버리기 6킬 7킬 13킬 아주 좋아요 테스트 서버 치킨 오버 사장님하고 같이 본 섭 치킨 한번 테스트 서버 치킨 한번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